안녕하십니까 천재박이고 내가 국기운이야 내 얼굴을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어서 얼굴 보여주고요 내신 손필기 노트인데 이거 되게 자세하죠 이거 잘 보시고 빽빽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여러가지 족보 풀고 내신 문제 내가 준 것만 외워도 아마 전국에서 이 시내방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얘기하는 나밖에 없을 거야 너희들 떠들고 나는 혼자 지랄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 나올게요 빠이빠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이 신의 방인데 첫번째가 뭐냐면 신의 방이 무슨 방이죠 이거 신이 신이 거쳐 하는 방 똥이라니 지금 신이야 신 그죠 그런데 그 신이 신성한 방이죠 그럼 약간은 이게 지금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가 봐요 자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신의 방인데 원래는 뭐죠 이거 똥돼지 화장실이죠 이거 통시에요 통시라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 전통 제주도에서 왜 우리가 제주도에 뭐 먹으러 간다고 하지 흑돼지 뭐 제주도 흑돼지가 유명한데 그 흑돼지 흑돼지 검은색 돼지 그 돼지가 왜 똥 먹어서 똥 먹은 흑돼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주도에 가면은 뭐 늘본공원이다 이게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요새 그 제주도 흑돼지가 그렇게 귀화돼요 그래서 정말로 제주도 흑돼지를 갖고 한 고깃집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걸 좋아해서 가서 정말 제주 흑돼지를 양돈업장에서 진짜 만든 거야 그게 아마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어요 일단 궁금하면 나한테 얘기해 먹고 왔던 사진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달라요 비싸요 안 비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양돈업장 해가지고 저렴하게 했어요 정말 비싸야 되는데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흑돼지인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주도에 크라운돼지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님이 하시는 건데요 똥돼지 똥돼지를 우린 똥돼지의 생명을 보는 거지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미안합니다 크라운돼지라고 있습니다 크라운 이거 맛집이에요 맛집 차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야 돼 시내 없습니다 이거 찾아오라야 아 그만하자 크라운돼지 자 갑니다 그게 이제 이 돼지의 맛을 살렸다는 거고 이 작품의 주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신해방은 원래는 돼지고 통시면 되게 지저분하다는 이미지인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신해방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제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왜 그러면 신해방이지 신성에서 신해방이지 그럼 왜 신성하지 더러운데 그것은 생명의 순환 생명력이 살아있는 똥돼지가 사람이 먹던 거 인부를 먹으면서 뭐하고 뭐하고 사람 보리부를 먹고 해가지고 생명의 순환을 드러내는 신성성을 가졌으므로 그 방은 신해방으로 승격한 거야 그래서 제목은 신해방이야 제주도의 전통 제리 화제인 통시라고 합니다 통시 그래서 통시와 변소 변소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변소는 부정적인 말로 소용돼 아들이 안 배웠지 지금 듣고 아까 또 들어 여기 이제 통시와 변소의 비교인데 변소는 부정 변소는 뭐냐면 현대식을 얘기하고 통시는 전통적인 화장실이야 둘의 공통점은 화장실인데 통시와 변소 중에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은? 통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소는 부정적으로 쓰는 거야 지금 공통점은 뭐야 인간의 배변 공간이야 통시라고 붙은 제주도의 제리식 화장실은 차이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니까 얘가 뭘로 승격돼 신의 방으로 승격되는 거고 변소는 그냥 똥 습관이에요 물론 통시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 돌담이지 돌담에 이거 있지 여기 뭐 누가 앉겠니 사람이 앉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응 하겠지 여기 누구 있어 이 밑에 돼지 있겠지 얘는 뭐 먹어 이 밑에가 신의 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가 통시고 이 위에는 전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고 현대식 변소는 니네 화장실 집에 없지 밑에 뚫려 그런 거 기생충 뭐 이런 거 아니지 누구 살지 미안해 생태적 공간이고 이 변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자연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지닌 것은 현대식 변소라고 한다 이게 통시와 변소의 차이점 너희 참 공부하기 쉬워 다 적어놨으니까 내가 이걸 이용하면 안 돼 다 적혔다고 그냥 가면 안 돼 외우시라고 하는 거지 적는 시간을 뺐다고 너희를 편하게 쓰라는 게 아니야 외우라고 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시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생명의 관점에서 미우사 생명이야 이 주제는 생명이야 생명 근데 얘들아 이거 이따 이따 얘기했지만 여기 볼래? 이거 수필 아니야 생긴 건 수필이야 생긴 건 수필이야 이거 소설 아니에요 시에요 시 즉 서정 갈래인데 신의 방을 또 교술 갈래라고 또 함정 파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생긴 건 뭐가 생겼어요 딱 수필같이 생겼어요 이거 일상적 통시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통시에 좋은 생명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설마 이거를 생긴 건 진짜 교술 갈래 수필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뭐 쩨쩨하지도 않지만 혹시 이걸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함정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 수필도 아니에요 소설 그러니까 수필은 서사 갈래고 소설은 서사 갈래고 수필은 교술 갈래라는 거 알고 있지 문학 갈래 둘 다 아닌 거야 시야 시 중에 무슨 시 산문시야 산문시를 다른 말 뭐라고 그래 줄글이라고 그래 줄글 그 줄글이야 그럼 산문시에는 운율이 있어 없어 방금 뭐라고요 산문시로 시기 때문에 운율이 100% 있어요 100% 운율이 있어요 산문시로 시기 때문에 100% 운율이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맨날 봤던 가군의 반복 그런 자유시의 운율이 아니라 뭔가 운율을 느끼는 다른 여기 봐 여기 군료 지요 요 요 뭐 됐어요 이거 지금 반복은 뭐야 이거 근데 얘들은 산문시니까 산문에 운율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 수필 아니야 얘 소설 아니야 시야 무슨 시야 산문시야 산문시는 운율이 있어 없어 에이 산문이니까 운율이 없어 시야 운율이면 뭐에 운율이 있어 나름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 곳곳에 숨어 있지요 뭐 율문체 음보율 음수율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가군의 반복이나 단어문데 이런지 요 가군의 반복을 만든 거예요 됐나요 썼죠 오케이 다시 올라간다 생명한체 묘사하고 해석하는 작품이다 통신은 내가 선생님 A형이잖아 노파심인데 니네 통시적 구조가 뭔지 알지? 통시적 구조가 뭐지 우리 해운이 만만한 해운이 그럼 얘랑 항상 긍정적이야 적극적이고 통시에 반대면 뭐예요? 공시적 구조라고 하죠?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둘까 우리? 비문항에서 통시가 뭐냐면 시간을 통한다 이렇게 외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청하 선생님의 태어났을 때와 이청하 선생님의 10대와 이청하 선생님의 20대는 일했고 이청하 선생님의 30대는 일했고 이청하 선생님의 아직 40대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은 무슨 구조라고 한다? 통 뭐라고 한다? 미술을 12세기 미술 르네상스와 14세기 미술과 르네, 모네, 15세기 미술과 18세기, 19세기 피카소까지 뭐 저쪽으로 나아가는 건 내가 무슨 쪽 구조예요 이거? 통시적 구조죠 아까 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거 무슨 구조예요? 통시적 구조예요 그럼 반대말로 공실은 무슨 공짜겠어요 이게 지금? 같을 공 같을 공 그럼 얘는 공시적으로 바라드는 건 무슨 말이겠어? 그 시간, 그때를 보는 건 공시라고 그래요 이거 비문학에 자주 나오는 그냥 상시적인 알아둬야 돼?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겠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통시는 다이어야 동음이이어야 동음이이어야 아무 상관없음 동음이이어야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까? 높아심에서 얘기한 거야 너희네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또 시내방은 통시적 구조로 하면 어, 시내방은 통시지 이런 우수강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는 들어봤어, 통시! 이러지 말라고 통시적 구조와 통신 동음이여 완전 다른 말 우연히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나요? 내가 왜 이걸 높아심에 얘기하는 줄 알겠니? 근데 아까 배웠던 중세고 비교는 그건 15세기, 16세기, 17세기 있었다고 했잖아 그건 무슨 구조야? 역사성은? 통신 거예요 어? 통시? 화장실이요? 이러지 말라는 거지 또 이 얘기랑 이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아마 이런 얘기는 나밖에 안 할 거야 혹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워낙 단어 바꿔치기 잘해서 단어 바꿔치기 그러니까 그게 왜고의 내신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일반고는 단어 바꿔치기가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중세문법은 무슨 단위로 본다? 의문 단위로 확인한다 의문 단위로 확인한다 간다 자, 이제 개괄이 좀 길죠 뭐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갈래? 네 아이, 뭘 봐 아이, 뭘 봐 됐지 뭐 볼까? 아니야 시인은 이 통시에 생명의 순환을 발견한다 통시적 구조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순환이라서 뭐라고요? 신성하고 신성하니까 신의 방이라고 주켜세운 거예요 시인은 통시를 통해 생명의 생명에 공양되는 범 자, 이 생명이 누굴까요? 사람이면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뭐야? 사람도 되고 돼지도 되는 거죠 사람이면 얘는 누구야? 얘가 돼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꼭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인간만 돼지에게 준다 그럼 순환이 아니야 그럼 일방향이잖아 돼지도 우리한테 준다 안 준다 돼지 뭘 주지? 인간 중심적인 크라운제과 같은 이런 고기는 여기서 주고요 돼지는 똥을 주죠 돼지 똥 그 똥이 어디로 가? 비료 그 비료가 뭘 키워? 비료 인간 아니야 인간 비료 먹으면 죽어 비료 인간 아니야 비료가 누구 먹어? 식물 주죠? 보리 그 누구가 먹어? 보리가 돼지 먹어야 돼요? 보리가 돼지 우리 먹죠 보리가 먹죠 보리 우리가 먹죠? 네 우리 먹으면 뭐 나와요? 그거 나와요? 쉣 그거 누구 먹어요? 돼지 돼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게 인간만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이고 돼지가 우이다? 그럴 때 그런 게 아니야 신의 방 되게 쉽게 생각했지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어? 지금 개괄하고 있어 개괄 개괄 한번 듣고 다음에 보면 또 나오니까 네 아마 신의 방 동영상 찾아봐 나만큼 길게 오래 설명한 사람 없을 거야 내 신이니까 공양 공양이란 말도 되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 줄 알아요? 공양이 원래 되게 좋은 단어죠? 왜 좋은 단어지? 불교에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저걸? 아니 부처에게 주는 행위가 공양이니까 물론 절에서 음식 먹는 공양이라 그래? 공양은 삼백석 아 그거 누구예요 그거? 그러니까 삼백석을 원래는 누구한테 주려고 심장 빠진 거예요? 저요 부처님한테 왜 부처님한테 드리려고 했었어요? 누가 눈 고쳐주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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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아빠죠 그 중간에 누가 그걸 착복했어? 선원 근데 그 심장들이 선원들이 나쁘게 안 나온다? 되게 심장이 불쌍하게 여겨요 연민내의 점층은 되게 많아 그래서 공양이란 단어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 여기서 그냥 봐라 생명이 생명하게 주는 법 이게 아니잖아 전달하는 법이 아니지 뭐라고 했어? 되게 되게 좋은 단어를 쓴 거죠 그럼 누가 누가 부처라는 거야? 인간에게 돼지가 부처님이고 돼지에게 인간도 그래서 둘 다 공양인 거예요 알겠느냐 그 다음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는 걸 다른 말로 너의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바꿀까요? 이 단어를 이 단어하고 비슷한 조금 더 고급적인 단어 어? 맞았어요 누가 얘기했어? 자연의? 아 순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섭리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섭리는 무슨 동화야? 비음화 비음화 상호동화 상호동화 이제 의문의 변동은 지났으니까 알겠니?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 내가 보기에 너희 선생님은 자연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실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를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식하고 통실을 문명국의 지표인 변성인가 긍정 부정 부정으로 본 거예요 계량하는 이들의 가치관은 누구예요 이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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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어떤 시대 인간 인간 중 인간 중 인간 중 인간 중 인간 중 인간 중 자 여기 갔다가 문체 특성 간다 개괄하고 끝나겠다 배고파 자 갑니다 이거 끝나고 컵라면 먹자 있으니까 그거는 김밥 총공지 안 봤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문체 특성 되게 중요해 문체 근데 원래 문체라는 말은 소설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문체 종류 뭐 있어요? 너희가 아는 문체 뭐야? 간결체 만연체 우유체 간건체 이쁜체 뭐 이런 거? 못생긴 체 졸린 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문체적 특성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시야? 소설 아니야? 생명의 속성, 생명의 이치를 표현하는 시인데 산문적인 서술이 쓰이고 있다는 거 1번 특징 문체적 특징 중에 두 번은 생성과 부드러운 포용을 특징으로 해 주제가 이거야 생성도 좋은 이미지고 부드럽고 포용을 해야 돼 우리 같이 뭘 포용하지? 돼지가 인간 포용하는 거야? 인간이 돼지 포용하는 거야? 아 진짜? 돼지한테 우리가 포용당해? 크라운 가서 한번 포용당해봐 알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가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로 쓴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문체 특징 뭐라고요? 줄글 당연히 줄글 특징이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했군 요 됐지? 헤이 요 헤이 요 요 요 이 이유가 요유로 반복한 건 가군의 반복이지 두운 요운이 아니에요 가군은 맨 마지막 운율감 형성 거기다가 요라는 것은 무슨 높임법이야? 요 무슨 높임법이야? 시에 쓴 똥이고요 상도필법이죠 어디서 쇠시해야죠 그죠? 요는 격시 비격시 미치겠죠? 갑자기 개괄하고 있어요 개괄 비격시기죠 근데 요 내신이라 이런 거야 이해해 주세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요는 비격시기죠 근데 요만이 아니라 셋습니다도 있어요 비입니다 예를 들면 뭐야 비격시 격시 격식이죠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이 상대 높임 쪽으로 써있다까지 써도 대단히 많이 어휘를 많이 바꾼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요는 상대 높임 중에 요를 사용해서 격식체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격시기고 몸을 씁니다는 격식이고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경어체라고 하면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운울형성이죠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 요를 썼다고요? 부드러운 걸 무슨 언저라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남녀 차별일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여자가 얼마나 센데 참고로 여우 는 부드러워져고 여성적 오저지만 왜 이렇게 이런 요리를 썼다고요? 이 주제가 뭐라고요? 상생 상생 좀 좋은 주제니까 부드럽고 이게 막 극복하자 의지하자 투쟁하자 의 주제가 아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공부는 뭐지 외지야 뭐지 상대로 피해 뭐지 비격식이 뭐지 경어체가 뭐지 부드러운 오저가 뭐지 그 다음 왜 그렇지까지 해야지 공부는 완성이 되는 거란다 뭐지 외지입니다 그 외지를 스스로 해야지 선생님이 외지해주면 그냥 그때 적고 그 선생님이 안 하면 또 안 하면 걔는 추론 능력이 스스로가 없는 거야 알겠죠? 공부 다시 앞으로 간다 이제 그게 이 얘기인 거다 됐죠? 그 다음 자 여기가 보자 두 번째 포인트 생명의 순환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말로는 자 크라운은 이제 나중에 꼭 가세요 흑돼지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한 오후 4시에 갔어 아니 저녁도 아니니까 있겠지 하고 전화 한번 딱 댔더니 끝났대 없대 재료가 아 저녁 안 팔아요 내 점심때 끝나버려서 이런 거야 이게 흑돼지가 조금밖에 안 나와 이게 또 하는 거라서 실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포기해야 돼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달려가는 거야 없대 없대 오지 말래 내일이 어디서 우리는 오늘 떠나는데 먹고 떠나야지 비행 타야지 가자 갔어 가지고 막 주차시키고 누군 뛰어가가지고 갔더니 마지막 2인분 남았대 아니야 마지막 2인분도 아니야 그랬더니 2인분 3인분 마지막으로 다 먹고 왔어 그래서 세 명 들어왔거든 그래도 5인분 주더라고 더 있대 더 있는 거야 어쨌든 이제 끝내려고 종업원이 전화 받을 때는 없다고 하고 사장한테 보니까 이때 종업원은 심하게 시키고 싶었나봐 마지막으로 들어 먹었어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야 돼 그거 아 나 이거 먹으러 갈래 나 이거 먹으러 제주도 갈래 제주도 못다 보러 갈 게 없어 먹으러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순환 대지 생육합니다 인간의 배변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라고 이게 통시입니다 변소는 동시에 뭐만 이루어져 인간 배변만 이루어지는 건 변소 밥은 밥 먹는 걸 시간에 얘기한다 자 순환 갑니다 사람이 뭘 뭘 하지 이거 음식 거기 설거지 인간 배설물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내는 거야 똥만 싼다고 하면 안 돼 설거지 물 같은 거 발효된 걸로 누구한테 가야 이제 그게 이게 통시죠 그러면 그럼 통시는 뭘 싸 배설물이죠 뭐 돼지가 또 음식을 찌꺼기 하면 안 돼 얘 그런 거 없어 얘 어디로 가 이제 배설물은 보리바를 뭘로 가요 걸음을 가죠 걸음 먹는 게 아니죠 걸음이 일로 가서 뭘 먹어 보리를 먹는 거죠 그럼 인간은 다시 뭐해 다시 똥 이걸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고 있다 이걸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고 있는 거다 이게 공양하고 있고 그래서 상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시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 생명이 생명에게 공양되는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치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연 친화적 세계가 아니죠 이게 지금 그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재로 뭘 갖고 온 거야 통시를 제재로 든 거지 진짜 주제는 궁극적인 건 이거죠 너희도 이거 깨달을 수 있겠니 그러면 통시를 통해서 너희도 생명의 생명을 공양 주는 걸 알겠어 그럼 집에 가다가 개미 있으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이는 사람 손으로 발 꾹 눌러가 죽이는 사람 진짜야 잠자리 날개 뜯는 애 없어 경향 뜯을 것 같은데 잠자리 날개 빡빡 뜯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돼 공양해야 돼 우리 이 생명의 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이죠 그게 주제야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개괄로 하자 우리가 개괄로 가 아니라 이거 여기 있다 밑에 자 가치관의 대조 맞죠 통시 뭐라고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적이고 인간 돼지 우리 신 거주 장소 상호 보완적이다 가치 있다 공통점은 인간의 배변 장소다 구조로는 그러니까 개량 변소는 구조는 분리되어 있다 맞죠 분리된 거지 어떻게 돼 있어 인간 변소 변소고 돼지 우리는 돼지 우리지 여기는 하나로 돼 있는 거고 문명국의 지표는 통시야 변소야 변소죠 현대사의 가치관은 변소죠 편리성은 변소 효율성은 변소죠 자원 낭비는 변소죠 상호 보완적인 건 통시 신 거주 신 신도시의 신이 아니고 신의 거주 장소는 변소야 통시야 통시에 신이 있대요 이게 그들의 대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건 어디야 재활용하는 데는 자원 덜 소비 되는 데는 자원이 덜 소비 되는 통시죠 이제 어떤 단어로 나올지 몰라서 다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알겠느냐 오케이 여기까지 개거를 하겠습니다 셧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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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